변했습니다.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.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 아이들의 세상도 멈춰야 할까요? 우리는 잊지 않았습니다.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부서지는 햇살과 산랑이는 나무 그리고 흐트러지는 구름같이 그 무엇도 멈추지 않았습니다. 우리처럼 이제 우리 아이들도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고 페이스 바이오 가드가 안전한 세상을 응원합니다.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. 함께라면 언젠가 드넓게 숨쉬는 날이 오는 것을 그날까지 페이스 바이오 가드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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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